아줌마? 주영이 들어왔어요? 아니요, 아직. 왜 전화가 안 되는 거야? 아줌마, 혹시 돈 가진 거 있어? 돈 있으면 나 좀 꼬줘. 이자 잘 쳐서 내가 좀 갚을게. 사모님. 원회장 살려야 돼. 내 남편 살려야 된다고요. 엄마 왜 이래? 아빈아, 아빈아. 너 돈 없어? 네 아빠 살려야 돼. 네 아빠 살려야 된다고. 주영아, 주영아. 너 돈 있지? 돈 있으면 나 좀 돈 좀 빌려줘. 나 금방 갚을 수 있어. 왜 이러세요, 새어머니? 네 아버지 살려야 돼. 빨리 도망가게 해야 된다고. 주영아, 주영아 제발. 같이 planned so squ attendedula. 주영아, 주영아, 주어 나오고. 부모님. 아니야, 주영아. 주영아, 고蹭.